방송 3사가 지난 23일부터 사흘간 공동으로 진행한 시도지사와 교육감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. 전북의 경우 도지사는 민주당의 김관영 후보가 교육감은 서거석 후보가 앞선 걸로 나타났는데요. 아직도 유권자의 30% 이상은 교육감 후보를 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경희 기자가 여론조사 결과 정리했습니다. 내일이 지방선거라면 도지사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하겠냐고 물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후보가 60.2%, 국민의힘 조배숙 후보가 13.4%, 지지 후보가 없다가 17.9%, 모르겠다가 8.5%를 보였습니다. 당선 가능성 질문에는 김관영 후보의 비율이 더 올라 74.4%였습니다. 교육감 후보 중에는 서거석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유권자가 36.0%, 천호성 후보가 24.3%, 김윤태 후보가 5.6%, 없다가 21.6%, 모르겠다가 12.5%였습니다. 교육감과 도지사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는 부동층은 각각 34.1%, 26.4%나 됐습니다.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이 76.0%, 전혀 투표할 생각이 없다는 대답이 2.3%였습니다. 사전투표 의향은 51.3%로 선거 당일보다 8%포인트 높았습니다. 국정안정을 위해 국민의힘 후보의 힘을 실어줄 것인지,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의 힘을 실어줄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64.3%가 후자를 택했습니다.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64.8%, 국민의힘 13.9%, 정의당 5.5% 순이었습니다. 이번 조사는 MBC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 3사가, 입소스 등 대선 출구조사 수행기관에 의뢰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전북 유권자 800명의 응답을 얻었고, 표본오차는 95% 신뢰 수준에 ±3.5%포인트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. 방송 3사는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당일 공동출구조사를 실시해 코로나 확진자 투표까지 모두 마감되는 저녁 7시 30분 정각에 결과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. MBC 뉴스 이경희입니다.